창세기 4장 가인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가인이 바친 곡식과 과일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어린 양이 아니라서 안 받았다는 것은 율법주의적 생각입니다. 아마 가인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이 어린 양을 바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형식일 뿐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냐면 자기들이 맨날 제사를 지내면서 양, 염소, 소 이런 걸 제물로 사용하는데 그 모든 제물은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하여 희생시킨다. 그래서 희생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세월이 가다가 그게 점점 변질되어 가지고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가진 그 가죽 중에 한 마리가 대신 죽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모세는 그 제사법 율법에 그 제사법이라는 율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율법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건가라고 모세는 열심히 그거를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오해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인과 아벨의 생각이 달랐어요. 사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잘 해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나님 쪽 천사와 사단 쪽 천사가 싸웠다. 왜?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장 루시퍼 혹은 한국식 발음으로 루스벨 이라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천사장은 무슨 주장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안됩니다. 왜? 천사장 말도 맞아요. 어떤 천사나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나왔으면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반기를 들고 반기를 들고 용서해 주고 더 사랑하네? 그러면 또 반기를 들고 그러면 이 우주정부의 질서가 잡힐 리가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천사들, 천사들 중에 약 3분의 1이 그 루스벨 말이 맞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이어서는 앞으로 이 하늘정부의 질서가 잡힐 수 없고 통제불능 상태에 들어간다.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아니에요. 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 되면 그것도 큰 문제에요. 하나님이 아! 나는 지금부터 조건적으로 루스벨 말이 맞다. 내가 조건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생명, 생기의 본질은 뭐에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해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으로 하늘정부를 통치하겠다고 생각하고 조건적으로 바꾸는 순간에 뭐는 없어져요? 생기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즉시 다 무서워지고 그러면 유전자가 다 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변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 생명이다라는 그 진리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생기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 봐야 되냐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단 쪽이 이기지 못하여 천국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큰 용이 쫓겨났다 어디로?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사단과 악의 천사들이 그래서 이 사단과 악의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천사들이 쫓겨온 것이 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땅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 곳이 되었다. 아시겠죠? 뭐가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명의 빛. 여기다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빛이고 그 빛만이 생명이다. 그리고 만약 인간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인간은 어떻게 돼? 죽어. 그거를 증명해낼 곳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예상대로 다 조건적으로 변해버려. 사단이 꼬셔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다 죽게 되었다. 아시겠죠? 병들게 되고. 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알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병걸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몸에 병이 열다섯 가지나 있게 됐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상구가 병이 몸에 열다섯 가지가 됐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열다섯 가지 병이 어떻게? 싹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 걸려서 고생하고 자가 면역병 걸려서 고생하고 상황이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감동하고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면서 낳는다면 온 우주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 맞네? 그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주신다. 박수! 그래서 이 루스벨이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김정은이 같이 그렇게 사람만이 죽이고 그래도 청송 감옥소에서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하시던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장로, 박효진 장로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 흉악한 연쇄살인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는 그런 것들이 온 우주의 모든 천사들, 우주 거민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으로 변할 수는 없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돼. 그래서 한 사람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누가 죽어? 자기 아들을 희생당하고 그리고 죽는 죄인들은 누구만 죽어요? 생명,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거부한 사람들은 죽어요. 왜? 생명을 주고 너희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영성을 줄게 무조건 하고 그런데 아, 그럼 할 수 없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굉장히 억울한 인간이에요. 왜? 이런 사단이 와 있는 데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뭐 하는 도구가 됐어? 이 우주가 예수님의 우주가 조건적 사랑이 오르냐 무조건적 사랑이 오르냐 우주전쟁에 바로 전쟁터가 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지금 분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뭐예요? 분열이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한국도 지금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과업이에요? 통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요. 땅에 있는 것은 조건적 사랑, 율법. 조건적 사랑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 통일되게 하려. 분열되어 있어.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돼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하나로 다시 통일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주통일과업에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동역자가 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통일과업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암에 걸렸지만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 통일과업에 더 큰 하나님께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암에 걸려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쭉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 뭐하는 일에? 우주를 통일시키는 일에. 이것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늘의 전쟁은 무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율법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하면 우리는 우주통일과업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온 우주 그민들에게 왕노릇합니다. 그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서 모든 우주그민들에게 왕노릇을 한다면 그 왕노릇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 게 왕노릇이게? 땅에서 왕노릇을 한 것과 완전히 달라요? 왕이 제일 높잖아요. 하늘나라로 가면 제일 높은 왕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섬김을 받는 일이예요? 섬기는 일이예요? 섬기는 일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아직도 죄 지어보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하는데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섬겨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우주 거민들이 막 몰려들 거에요. 그 때 그 때 느낌이 어땠냐고 그 때 어떤 마음이었냐고 그럼 여러분들은 막 그래서 하나님이 도왔다.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특히 암 환자들 때문에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암에 안 걸려봐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럽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해쌓고 있지만 천국 가면 저는 그냥 암 환자들보다 한 단계 아래가 될 것이 아닌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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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파킨슨은 괜찮을 거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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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대결 그것이 창세기에서도 맨 처음 그게 부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루스벨이 하늘에 전쟁을 일으킨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구에도 시작하자마자 이 전쟁이 터지는 거에요. 아시겠죠? 창세기 4장 가인이 죽였습니다. 가인이 죽였습니다. 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로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다 즉 하나님이 가인을 다시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멸망은 거부로 인한 결과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무엇을 했길래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아벨이 죽으면서 피 흘리고 죽였던 모양입니다. 그 피가 흘러서 어떻게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피소리가 들렸다. 라는 말은 아벨이 그 피 흘리고 죽으면서 기도하는 말이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호소했다. 그랬습니다. 아벨이 호소했다. 뭘 호소했을까? 피 흘리면서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피소리를 누구도 했어요. 피 흘리고 또 죽은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 죽인 스테판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났겠느냐? 스테판 때문에 만났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 스테판이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렬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몰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이단들 죽여라! 그러면서 돌로 쳐 죽였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돌로 쳐 죽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그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가난하고 힘없는 그 사람들을 돌로 다 때려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때 스테판도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데리고 온 그 폭도들에 의하여 그 폭도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 철저한 사도 바울의 제자들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들을 데려가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이 돌 맞아서 피가 줄줄 흐르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그게 피 소리입니다. 피 흘리면서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스테반이 무슨 기도를 해요? 저 사울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울도 지금 사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기도하고 똑같아요. 사울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이 스테반 마음속에 넣어준 원수도 사랑하라는 무조건적 사랑이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스테반의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났다. 성령이 임했다. 사울이 사울은 뭘 기대했는데 자기가 스테반을 돌로 때려죽이며 스테반이 이를 갈고 너 이놈 두고 보자 너는 지옥으로 갈 놈이야 이렇게 자기를 저주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사울이 무조건적 사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 자식을 죽이고 있는데 이 녀석은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에 극명한 비교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 밤 모텔 방에서 깊은 고민에 삼켰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테판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피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꿈에서도 보고 누가 자기를 죽이면 과연 자기는 스테판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냐? 스테판의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이구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구나. 율법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대조가 탁 됐다.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맞아! 맞아! 사울은 그러고 나서 또 어디로 향하게 되어있었습니까? 타마스쿠스 시리아 거기 가서 또 죽여야 돼. 예술쟁이들 근데 또 죽이러 가도 거기 가면 또 스테판 같은 놈이 있을 거 같아.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아무래도 스테판 스테판이 하나님이 맞는 거 같아. 드디어 성령이 악령을 눌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스테판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면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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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네가 나를 비팍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이 사울은 진짜로 뿅 갔어. 왜? 자기가 믿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겠어? 어떻게 얘기하겠어? 이놈의 새끼 너 스테판 죽였지?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냐 이 새끼 죽을 줄 알아 이랬을 텐데 아 자기가 스테판을 죽여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비팍하는 사랑하는 음성 거기에서 사울아 완전히 율법주의적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늘의 최고의 완전한 법 사랑의 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게 핏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아벨도 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 호소 내게 호소하는 이라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참 재밌는 말입니다. 땅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이상한 말 아니에요? 땅이 무슨 입이 있어요? 이것은 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땅, 흙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상 죄를 얘기하고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망 이것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입을 벌렸다. 입을 벌렸다는 말은 사단이 가인에게 어떻게? 말했다. 설득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그 입을 벌려 가인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적 네가 땅에서 저주를 여기서 땅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번역합니다. 땅으로 붙습니다. 땅으로 붙어 라는 말은 사단으로 붙어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성경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무엇으로 붙어? 땅으로 붙어 땅으로 붙어 사단으로 붙어 저주를 그 말은 네가 사단의 설득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사단 편이 됐다. 그러니 너는 이제 사단이 너를 가지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것이다. 너를 더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땅으로 붙어 저주를 받는다. 네가 네 동생 아베를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죄의 세상은 악령이 죄를 짓게 해 놓고 악령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에 들어가면 악령은 나를 어떻게 감옥으로 보내고 악령은 나를 더 괴롭혀 그래서 나를 끝끝내 죽도록 자살을 하든 어떻게 어떻게 끝까지 괴롭혀서 누구를 원망하고 죽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도록 악령은 우리 로하여금 죄를 짓게 해 놓고 그래서 감옥 가서 고통을 받게 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너를 감옥에 쳐놨잖아. 이래서 와! 하나님이 내가 그 정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니. 악령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 안 주고 가만 놔두실 것 같아? 천만에 이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령의 음성에 속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목사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교인들을 생각해 우리 목사님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암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암에 걸리면 공개하기도 그렇고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가인의 저주는 누구로부터 온다? 악령으로부터 온다. 죄로부터 온다. 그래서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오.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왜? 왜 도피자? 그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도덕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동생을 죽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다른 사람을 죽여도 나쁜 놈이지만 형제를 죽이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했다. 그러니 이 가인은 한 군데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유랑자, 도피자가 되었다. 이것들이 다 그러면 저 자식이 가인이야? 그 동생 죽인 그 자식이야? 우리 동네에 같이 살면 안 돼. 저런 놈은 쫓아내야 돼.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왜? 그게 조건적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면 제가 동생 죽인 가인이라는 사람이구나.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어떻게 대해주고 사람을 좀 변화시켜 보자.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조건적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아벨 같은 사람도 드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올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도피자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 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 이것을 누가 주는 벌이라고 써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는데 땅으로부터 저주가 없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벌이 너무 과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과하되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죄벌이라는 희한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 저런 희한한 단어가 나오냐면 저는 이 번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죄도 사단이 짓게 하고 벌도 사실은 저주도 누구로부터 온다? 사단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알면 저 단어 번역이 참 잘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이 분이 말로 죄도 죄를 아본이라고 부릅니다. 아본 뿌이 아본 화장품 이런 것 같죠? 아본 그런데 벌도 아본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 번역자들이 이것을 죄로 번역을 할까? 아버님이 죄인데 그런데 동시에 아버님이 버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말에 우리도 그 희불이 정신이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벌받는다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죄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나 벌이나 같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그 자체가 벌이에요. 그렇잖아요. 죄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걸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가면 하나님 쪽에는 생명이요. 반대방향으로 가면 뭐예요? 사망이야. 사망이 벌이지. 그래서 죄받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죄받이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꾸 사단이 그러는데 가인은 왜 자꾸 하나님이 주어야 하나님이 오늘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요. 하나님이 왜 쫓아내요? 누가 쫓아내요? 사단이 충동질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동생 죽인 저 개새끼가 왔다고 쫓아내야 돼. 가서 죽여버려야 돼. 저런 놈은. 그게 다 사단의 조건적 정의야. 정의. 정의롭다고 그랬지. 우리는 인간의 의, 인간의 정의이지. 하나님의 정의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왜 가인은 이렇게 조건적인 말을 합니까? 자꾸 가인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어떻게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시켜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제 나 예배도 못 보겠다. 왜? 교회 가면 뭐요? 교원들이 나를 나가라 그런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예배 보고 싶은데 이것은 다 위선적인 얘기예요. 가인이 자기의 폼을 위하여 자기라는 우상에게 재물을 바쳤잖아요. 그 얘기예요. 나는 이래도 하나님께 예배 보려고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막 쫓아내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거 아니고 뭐냐? 너무 심하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도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피하며 방랑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도록 하나님이 가인 만나거든 그 동생 죽인 놈 죽여버려.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발붙일 곳이 없게 됐다. 방랑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동생 하나 죽여도 이 벌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거야. 너무 심하지 않소? 이 말입니다. 그때 예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이 불평하는 이것을 자기에게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은 누가 먹고 있어요 지금? 가인 자기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지금 사단이 가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을 봐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가인은 가인대로 또 자기를 원망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가인한테 뭐라고 그래야 될까? 경상도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게 아니라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스라엘 때 뭐라고?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면 그렇게 동생을 죽인 가인을 가인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가인아 너 오해하고 있어. 내가 왜 너를 벌 준다는 말이냐? 나는 너를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어떻게? 그렇지 않나? 내가 지금 건져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너무 밋밋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때 그렇지 않다. 이게 막 넘어가죠. 이게 감정표현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감정표현이 돼요? 그렇지 않다에다가 뭐 해야 돼? 따옴표, 코테이션 마크하고 안타에는 뭐예요? 느낌표 정도 붙여야지. 하나님이 이랬을 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영어성경은 보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죠? 다음표 있죠? 아무리 가인처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편하지. 내가 왜 너한테 벌을 주겠냐? 가인아. 아무리 가인처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편하지. 불을 그렇게 하냐? 불전자 켜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일곱배나 받으리라. 여러분이 또 이걸 조건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 죽인 새끼야, 이 새끼가. 그러면서 가인을 칼을 가지고 찔러 죽였다. 그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누구의 충동질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인의 질도 죽여놓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면 그 사람의 장래는 가인보다 더 비참해질 거라. 왜?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단의 손아귀에 잡힌 사람이니까. 만약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이 내가 벌을 일곱배나 줄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벌 준다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조건적인 분으로 남아 있는 거야. 아시겠죠? 벌을 일곱배나. 그래서 저는 받으리라 라는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 다행히 뭐라고 번역 안 해서 벌을 줄이라 라고 번역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겠다. 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할 때 죽임을 명쾌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을 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죽음을 명쾌해서 목숨을 살려놔야 돼. 왜? 왜 살려놔야 돼? 그래서 가인이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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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달을 날이 예수님을 알 날이 와서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 하시겠죠? 그러고서는 가인과 하나님이 헤어집니다. 여기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표, 표상, 징표, 상징, 그림자, 이것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아, 내가 어느 날 때가 차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실 거야. 너도 그거를 어떻게 믿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나는 그래서 끝까지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나는 보호할 것이다. 그동안 너는 내가 준 예수 그리스도 그 표를 믿고 받아들이기 바랐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인은 작별을 했습니다. 천국 가면 가인을 만나게 될지 못 만나게 될지는 그는 가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인 그 새끼가 천국에 와? 그러지 마세요.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꼭 왔을 거라고 그러는데 안 보여요. 이상구 박사가 안 보이네? 그럴 수도 있다. 김정은이가 왔네? 그럴 수도 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만큼 하실 일은 끝까지 가인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헤어졌다. 과연 가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택했을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결말은 끝까지 가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을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래 싸면서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벌을 나한테 줍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가 와서 구원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탁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신 그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 가인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그 표를 주시는 십자가의 피에 그 보혈의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확실한 구원의 희망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속에 그 어두운 마음 속에 빛을 사랑의 빛을 무조건적 사랑의 빛 곧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뉴스타트 투병 생활 중에 어떤 사단의 장난으로 어떤 마음의 상처나 어떤 어려운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확실히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 성령으로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끝끝내 성공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